안녕하세요. 현실 시사일러입니다. 작가예요. 자, 오늘은 제가 직접 셀렉한 킹성비 미니멀 브랜드 미나부의 가을 신상 아우터와 함께 살펴볼건데요. 합리적인 가격, 고급스러운 색감, 힘있는 원단으로 한겨울 전까지 뽕 뽑을 수 있는 아우터 사종 리뷰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깔끔한 가을 코디까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나부의 물 블렌디드 로브 트렌치 코트입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제품이고요. 가격은 139,200원, 컬러는 3가지로 나왔고 원단은 탄탄하고 두께감 있는 월블랜드 TR 소재로 구김도 잘 가지 않아서 관리하기가 편하고 안감도 있어서 한겨울 전까지 충분히 입을 수 있어요. 디테일을 살펴보면 우선 어깨 부분에 플랩이나 견장 디테일이 없고 단추도 메탈 소재의 히든 버튼으로 되어 있어서 깔끔하고요. 몸판과 주머니 위쪽에 스티치 디테일 그리고 손목 부분 조일 수 있는 스트랩이 있어 포인트가 되고요. 허리에 두를 수 있는 로브 스트랩으로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데 스트랩을 넣는 루프가 뒤쪽에는 없고 옆쪽에만 있어서 스트랩을 빼더라도 티가 안나서 깔끔해요. 주머니는 양쪽 사선 포켓과 왼쪽 가슴 안주머니가 있어 편리하고 뒤쪽 밑단 트임은 단추로 잠글 수 있도록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어요. 사이즈는 미디움을 피팅했는데 오픈했을 때도 흔히 말하는 APC 과하게 뜨지 않으면서 몸에 착 감기는 느낌으로 잘 맞고요. 자연스럽게 오픈하거나 로브를 활용해서 취향에 맞는 코디를 연출할 수 있어요. 상의는 진한 블루 컬러의 니트 바지는 연청으로 골라 블루톤을 맞춰주고 신발은 더비 슈즈나 부츠로 고르면 깔끔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트렌치코트 코디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나브의 미니멀 크롭 투웨이 자켓입니다. 가격은 97,200원 컬러는 다양하게 나왔는데 저는 이번 시즌 신상으로 나온 애쉬 바이올렛 컬러를 추천해드리고요. 원단은 각이 잘 잡히고 표면이 매끈한 TR 소재로 어느정도 두께감이 있으면서도 안감이 있어 겨울 전까지 입기 좋고요. 이름 그대로 아주 기본적인 미니멀 자켓 디자인인데 카라의 크기가 너무 작지도 크지도 않게 잘 나왔고 어깨 뒤쪽에 다트 디테일이 있어 포인트가 됩니다. 주머니는 양쪽 사선 주머니와 왼쪽 가슴 안주머니가 있어 편리하고 지퍼는 광색감이 느껴지는 투웨이 지퍼로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어요. 사이즈는 라지를 피팅했는데 각이 잘 잡히는 원단 적당한 세미오버핏으로 체형 보정이 잘 됩니다. 진하고 어두운 톤의 보라색이라 코디에 과하지 않은 포인트를 줄 수 있고 이너는 밝은 크림색 니트 바지는 블랙 와이드핏 슬랙스 신발은 미니멀 룩에 잘 어울리는 스니커즈 스타일로 고르면 톤다운된 색감으로 단정한 포인트를 준 미니멀 코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나브의 울블렌디드 더블 브레스트 롱코트입니다. 가격은 139,200원 컬러는 블랙, 토피 두가지로 나왔는데 진한 브라운 톤의 토피 컬러를 추천해드리고요. 원단은 맨 앞에서 소개해드린 트렌치코트와 동일하게 상당히 묵직하고 두께감 있는 울블렌드 TR 소재로 부김이 잘 가지 않고 안감도 있어서 한겨울 전까지 충분히 입을 수 있고요. 기본적인 더블 브레스티드 코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과하지 않은 피크드 라펠과 플랫포켓, 몸판 양쪽 다트 디테일로 포인트가 되고 몸판의 단추와 소매쪽 단추는 아주 짱짱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어요. 주머니는 바깥쪽 플랫포켓과 왼쪽 가슴 안주머니가 있고 뒤쪽 밑단 트임은 센터벤트로 되어 있어 자연스러운 핏이 나옵니다. 사이즈는 미디움을 피팅했는데 적당한 세미오버핏에 일자로 뚝 떨어지는 실루엣이 나와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코디를 연출할 수 있고요. 상의는 깔끔한 목폴라, 바지는 토피 컬러와 잘 어울리는 크림진, 신발은 어느정도 굽이 있는 부츠로 골라 매치하면 세련된 느낌의 가을 미니멀 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나브의 울리치 체크 블레이저 자켓입니다. 가격은 133,200원. 원단은 울 나일론 혼용의 두툼한 소재로 보온성이 좋아서 한겨울에도 충분히 입을 수 있고 유행을 타지 않는 하운드 투스 체크 패턴으로 코디에 레트로한 느낌의 포인트를 줄 수 있어요. 기본 노치드라 펠에 가슴 포켓 같은 디테일이 없어서 깔끔하고 어깨에 각진 패드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착용감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더블 코트와 마찬가지로 뒤쪽 밑단트 힘은 센터벤트로 되어 있으면서 플랫 포켓과 그 위로는 다트 디테일이 있어 포인트가 되고 바깥쪽에 포켓과 더불어 왼쪽 가슴 안주머니가 있어 편리하고요. 소매와 몸판의 단추 역시 짱짱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라지를 피팅했는데 일자로 떨어지는 세미오버핏에 두툼한 소재로 체형 보정이 잘 되고 무엇보다도 기장이 길지 않게 나와서 키가 작은 분들도 부담없이 입기 좋아요. 체크 패턴이 너무 올드해 보이지 않도록 상의는 톤이 잘 맞는 밝은 베이지 컬러의 니트를 매치했고 바지는 기본 테이퍼드 핏 슬랙스 신발은 캐주얼한 느낌의 독일군 스니커즈로 골라 매치하면 체크 패턴과 따뜻한 색감으로 포인트를 준 단정한 가을 코디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미나브 가을 신상 아우터 4종 리뷰와 코디 함께 살펴봤습니다. 코디한 제품 정보는 현실 스타일러 카페에서 확인해주시고요. 여러분의 현실적인 스타일링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쭉쭉